저는 글로컬 시즌 1서부터 현재까지 라이브랑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 역할은 자문위원서부터 시작해서 특강 또는 심사 등등 재반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로 머물지 않고 해외 진출한 글로벌한 뮤지컬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배급되고 유통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펠레터라는 작품이 대만 가서도 공연을 하고 중국 상하이 가서도 공연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번 제 글로벌 뮤지컬 시즌 3에서도 이런 작품이 나와서 중국, 일본,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가서 소개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청정자의 선정, 쇼케이스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 파트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 1의 이름을 짓고 웹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그런 이유는 국내 뮤지컬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시장을 키우려면 해외 진출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즌 1 때는 펠레터가 나왔고 시즌 2 때는 저희 퀴리가 나왔는데요. 이번 시즌 3에서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뮤지컬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웹북으로 제작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로 함께 만들어서 해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창작 뮤지컬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 3에 작품 심사 및 해외 진출 파트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글로벌 뮤지컬 라이브 시즌 1 때부터 계속 참여했거든요. 이번 시즌 3에 저희가 좋은 작품 나오는 게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다른 나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저희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뮤지컬 기획이 세 번째, 3년째가 되는 걸 축하드리고요. 저도 일본에 대한 시장이랄, 저도 일본 시장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나름 일본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나 조언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국 시장을 내다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찬작이 앞으로 한일 간에 공동으로 하는 협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고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